2016년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? 누구나 한 번쯤은, 그리고 올해는 꼭 시작하고픈 목표 중에 하나인 창업 창업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꿔줄 빅데이터상의 핫 키워드, 바로 골목입니다 지난해 상권지도의 가장 큰 변화는 골목상권의 급부상인데요 서울시내 주요 상권들을 제치고 골목상권들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들 사이사이 주택가에도 새로운 점포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가게들이 주택가 골목 풍경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마을 가게상권분석서비스 이제는 상권분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골목상권 창업을 돕는 또 하나의 조력자가 생긴 셈인데요 2천억 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분석서비스에서는 창업하고픈 특정 상권을 지정해서 창업을 했을 시 얼마나 위험한지 전망은 밝은지 등의 생존율과 점포당 평균 매출액부터 근처의 기업체 수까지 원하는 골목상권의 맞춤형 분석이 가능합니다 2016년 창업을 꿈꾸십니까? 대한민국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꿈을 빅데이터가 응원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